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루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53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에 대한 V4 구조와 패턴 분석에 대한 이론을 잠깐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V4 구조에 대한 패턴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V4 구조는 우리가 수요동사가 사용되는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수요동사라고 하는 것은 뭘 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해석을 끝에 V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V해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위라고 하면, 여기에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주다로 하는 거죠. 사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요동사는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어, 타동사, 이게 수요동사죠. IO, 간접목적어, DO, 직접목적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거의 해석은 주어는 IO에게 DO를 V해주다 이렇게 해석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V하다가 아니고 V해주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동사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수요동사로는 기부가 기본이죠. 이거 자체가 주다니까. 메이크, 만들어주다, 바위, 사주다, 어플, 제안해주다, 제시해주다, 브링, 갖다주다, 말해주다, 요리해주다, 허락해주다, 공급해주다, 오, 소유해주다, 디나이, 주지 않다. 이게 주지 않다죠, 디나이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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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웬, 뭐뭐 한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병에 들었어요. 그때 이제 바아 신에게 물어보러 사신을 보냈죠. 그 사신이 물어보러 미쳐가기도 전에 엘리자가 중간에서 인터셉터 해가지고 그 메신저 사신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전했죠. 그 메신저들이 이제 엘리자의 말을 듣고 돌아왔어요. 이 상황입니다. 더 메신저스, 그 사신들이, 전령들이죠. turn back, 돌아왔을 때, onto him,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죠. he, 이스라엘 왕이, said, 말, 했습니다. onto them, 그 사신들에게, why, where, are, 했느냐, you, 너희는, now, 벌써 turn back, 돌아왔느냐. and 그러자, 데이, 그 사신들이, said, 말, 했습니다. unto him, 왕에게, they are you, 도브사니까 해서 건너뛰고요. 만났습니다. a man,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came up, 그러니까 올라왔다는 거죠. to meet, 만나기 위해서, 어스 우리를. 그리고, said, 그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he가 생략되어 있죠. unto us, 우리들에게, go, 가라, turn, 되돌아서, again, 다시, unto the king, 왕에게, 그 왕이 누구죠? 이 후죠, 이게, say, 보낸, you, 너희를, 보낸, 그 왕에게 도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say, 말하기를, run to him, 그에게, 왕에게, 도스, 이렇게, 세트, 말씀하셨다고, 더 롤드, 여호와께서, is, is, it, 그것이, 이게 사신을 바아에게 보낸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not, because, 이유에서가 아니냐. 대월 유도보사니까 해석을 건너뛰고요. is, not, 아니기 때문에, 라는 거죠. got, 신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는 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대트, 무엇이? 도우, 내가, 왕이죠, 이스라엘 왕, 샌디스트, 보낸, to inquire, 물어보기 위해서, 발즈브, 발의 뜻을, 더 가로브, 에크론, 에크론의 신인 발즈브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therefore, 그러므로, 도우, 너는, 왕이죠, set, not, come down,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from death, 거기로부터, 그, that bed죠, 그 침상으로부터 온 위치, 이 위치가, 이 bed를 얘기하는 거죠, 그 침상 위에, 도우, 내가, alt, go, no, 몰러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not, but, 용법이죠, 여기가, 이 앞에, 내려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not가, 이 버트와 짝을 지금 이루고 있죠, 내려오지 못하고, 오히려, 셰어트, 확실히, 슈얼리, 다이, 죽을 것이다. 여기, 주어, 왕이 생략되어 있죠. and, 그러자, he, 왕이, said, 말, 했습니다, unto them, 그 사신들에게, hot man을, 어떤 모양, of man, 그 사람이, 어떤 모양, 이게, 보어죠, was, 지금, 도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냐, he, 그가, 그가 어떤 모양이더냐, 그, 그, 그가 누구죠? 이 위치가, who죠? came up, 올라온, to meet, 만나기 위해서, you,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온 그가, 어떤 모양이더냐, 그리고, 토드, 말을 했느냐, you, 너희에게, these words, 이 말들을, I-O-T-O죠, 이 말들을 해준 그 사람이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nd, 그러자, they, 사신들이 answered, 대답했습니다, him, 그에게, 왕에게죠, he, 그는, was a hairy man, 털이 북스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걸트, 띄고 있었습니다, with a god of little, 가죽띠를, about his ruins, 그의 가슴에, 그리고, he, 그가, said, 말하기를, it, 저,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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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흰은 누구예요? 왕이죠. 왕이, 이, 사신들의 얘기를 듣자마자, is elisa, 아, Elisa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the,High 티셉사람 엘리자구나. Then 그때 더 킹, 왕이 세누 보냈습니다. Unto him. 엘리자에게 캡틴 오브 50, 50부장과 His 50, 그의 부하 50명을 그리고 He, 50부장이죠. Went up, 올라갔습니다. To him, 엘리자에게 그리고 비오드 바라보니 He, 엘리자가 세트 앉아있었어요. On the top of on here, 산 꼭대기에 그러자 He, 50부장이죠. 스페크 말했습니다. Unto him, 엘리자에게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여 같은 말이죠. 더 킹, 왕께서 헬세드 말씀하셨다. Come down, 내려오거라. And 그러자 엘리자가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걸 보고 엔설드 대답하여 말하기를 The captain of 50, 50부장에게 If, 만약에 If, 만약에 I, 내가 엘리자죠. Be a man of God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Then, 그때 Let, 하게 하십시오. Fire 불이 Come down 내려오게 이게 O, C죠. From heaven 하늘로부터 그리고 consume 이 불이 여기 빠져있죠. 주어가 불이 사르게 D, 너와 And D, 50 너의 부하의 50명을 And 그러자 대열 유도부사니까 생략을 하지 않고요. Came down 내려왔습니다. Fire 불이 From heaven 하늘로부터 그리고 여기 불이 생략되어있죠. Consume 불태워버렸어요. Him and His feet 50부장과 그 부하 50명을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였어요. 다시 O, So 또한 He 그가 왕이죠. Senu 보냈습니다. Unto Him 엘리자에게 Another captain of 50 다른 50부장을 With His 50 그의 부하 50명과 함께 And 그러자 He 그가 새로운 50부장이죠. answered 왕에게 대답하고 And 가서 Said 말했습니다. Unto Him 엘리자에게 O,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여 더스 이렇게 Head 뭐뭐 하셨다 왕께서 Head Said 말씀하셨다 Come down 내려오거라 quickly 빨리 라고 Come down quickly 는 Quattest mark 안에 있는 이 Sad의 목적이죠. And 그러자 엘리자가 answered and said 대답하여 말 했습니다. Unto Him 그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에게 If 만약에 I 내가 I've been a man of God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Let 하게 하십시오. Fire 불이 Come down 내려오게 이게 지금 명사로 쓰인거죠. 왜냐하면 Let 가 사역동사니까 원형부정사가 쓰인거죠. From heaven 하늘로부터 그리고 The fire 생략되어있죠. Consume 불살르기를 D 너와 And D 50 너의 부하 50명을 And 그러자 The fire of God 하나님의 불이 Come down 내려왔습니다. From heaven 하늘로부터 And 그리고 더 Fire 생략되어있죠. Consume 불살라버렸습니다. Human Heaps 50 새로운 50부장과 그 50명을 그러니까 100명이 지금 죽은거에요. And 그러자 He 왕이 Serne 보냈습니다. Again 다시 Captain of the 35th 세번째 50부장을 With his 50 그의 부하 50명과 함께 And 그러자 The third captain of the 50 세번째 50부장이 웬업 올라갔습니다. And 그리고 Came and Fair 다가가서 꿇어 엎드렸어요. On his near us 그의 발을 꿇었다는 얘기죠. People 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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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그리고 비소트 찾았습니다. 힘 그를 그리고 새드 말 하기를 엘리자에게 오 맨 오브 가드 하나님의 사람이셔 I pray 당부드리건대 레트 뭐뭐하게 하십시오. 마이 라이프 내 목숨과 더 라이프 디지 피치 이 50명의 병사들 디설번트 당신의 종 드루이 이게 지금 크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비 프리시어스 이게 목적 보어죠. 소중하게 인디 사이트 당신의 눈에 볼 때 소중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비 프리시어스 자체가 옷이지만 얘를 다시 나눠보면 얘가 V가 되고 프리시어스 가 보어가 되겠죠. 비 호드 보십시오. 대얼 유독사죠. came down 내려와서는 화열 불이 from heaven 하늘로부터 burnt 불살라버렸습니다. 더 투 캡틴스 오브 폴멀 휘티스 그 전의 폴멀 휘티스 50부장 이란 뜻이죠. 전의 두 명의 50부장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위디얼 휘티스 그들의 부하 50명 들 휘티스 해서 복수를 쓴 거죠. 50명 들 이니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100명을 죽인 거예요. Therefore 그러므로 let 하게 하십시오. My life 내 목숨으로 하여금 now 이제 be precious 소중하게 in the sight 당신의 눈에 하고 간청을 했어요. And 그러자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엘리자 엘리자에게 Go down 내려가라 이디 힘 새로운 50부장 세 번째 50부장 과 함께 Be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힘 그를 이 그를 누구예요? 여기서는 언뜻 볼 때는 50부장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왕을 얘기하는 거죠. And 그러자 He 그가 엘리자죠. 로우주 일어나서 왠어 다운 내려갔습니다. 이디 50부장과 함께 Unto the king 왕에게 And 그러자 He 그 왕이 said 말했습니다. Unto 힘 그에게 아 거꾸르네요. 여기 He가 엘리자네요. 엘리자가 그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said 말했습니다. The lord 여호와께서 폴레즈머 체즈 뭐뭐 처럼이죠. 도 내가 헬스 세누 보낸 것이 메신저드 그 사신들을 투 인카엘 물어보기 위해서 어부 바알저보 바알의 뜻을 이 바알이 누구죠? 더 가르브 에크론 에크론의 신 바알저보 의 뜻을 물어보 보러 보낸 것과 같이 그것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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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느냐 it 이게 주어죠. 나트 이즈 나트 이즈 않느냐 because 이유가 그 이유가 뭐죠? 대열 이건 유두부사니까 해석을 안고요. 이즈 이단 데이 노우니까 없다죠. 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 투 인카엘 물어볼 러브 히스 월드 요 히스가 신이죠. 그 신의 뜻을 therefore 그럼으로 도 너는 왕이죠. set not come down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of that bed 그 침상으로부터 on位置 그 올라간 요 요 위치가 요 배드를 얘기하는 거죠. 도 내가 alt gone up 올라간 그 침상으로부터 역시 not 버트죠. 요 not 버트로 해서 내려오지 못하고 hurt 할 것이다 surely 확실히 die 죽을 것이다 또 그렇게 예언을 한 것처럼 이란 뜻이죠. he 왕이 died 죽었습니다. according to 요게 전치사죠. the world of the lord 여우와의 말씀을 따라서 요 lord가 어떤 lord도 한 엘리자가 had spoken 말한 스피크의 목적이 위치죠. 위치가 이 world이고요. 그리하여 제호람 제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인드 즉위했어요. 인 히스테드 그 왕을 대신해서 죽은 왕을 대신해서 인 세컨드 제호람 제호사팟 제호사팟의 아들 제호람 암의 2년 제호사팟이 누구죠? 킹 오브 주다 주다의 왕이었죠. 비카우지 왜 그러냐면 히 그가 여기에 제호람 한테 지금 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죠. 왕의 아들이라는 왕자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왕이 죽은 왕이죠. 헤드 두지 못했기 때문에 노선 아들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왕자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된거에요. Now 이제 The rest of the acts of 아하자 아하자 지금 죽은 왕이죠. 나머지 행적 그리고 그가 했었던 그 일들이죠. 이게 요게 요 데이하고 같은 주어죠. 알라트 라이튼 쓰여있지 않지 않느냐 I know 북 오브 더 크로니커스 오브 더 킹스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의 연대기 체계 엔 그리하여 이 캠트 패스 이 일이 일어났는데 왠 뭐뭐한테 더 롤드 여우와께서 테이크 데리고 올려가시려고 엘리자 선지자 엘리자를 인투 헤븐 하늘 위로 바이어 웨윈드 회오리 바람으로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 바람을 얘기하는거에요.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그 조그만 회오리 바람이 아니고 바로 엘리자 엘리자가 went 갔습니다. 위드 엘리사 자기 수제자죠. 엘리사와 함께 프롬 기가 기가로부터 이제 엘리자도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죽지 않고 승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엔 그러자 엘리자가 새드 말했습니다. 자기의 승천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투 엘리사 제자에게 페리 머물러라 히얼 여기에 아이프레이디 내가 당부하건대 왜냐면 덜 롤드 여우와께서 헷세느 보내셨다 니 나를 투 베데어 베데어 땅으로 앤 그러자 엘리사 제자가 새드 말씀했습니다. 온투 힘 스승에게 에드 롤드 리브트 여우와께서 사심을 가르치게 맹사한다 그런 뜻이죠. 하니 에디소 리브트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니 아이 나는 위어 나트 리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니 당신을 스승을 소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데이 그들이 엘리사 를 함께 해서 데이가 됐죠. 외너다운 내려갔습니다. 투 베데어 베데어로 앤 그때 더 선즈 오브 더 프라페츠 이 선즈 오브 더 프라페츠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아들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연습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가면 신학대학 학생들이란 뜻이에요. 이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어디 있었냐면 뭘 있었어요. 어디에 베데어 베데어에 있는 신학교 에 있었던 그 학생들이 여기에 주어져 케인폴드 나아왔습니다. 엘리사 엘리사에게 그리고 새드 말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노스트 알고 있지 도 당신은 안느냐 데트 이하를 더 롤드 여호와께서 웨어 테이크어웨이 데리국 하실 것을 디 메스털 당신의 스승을 브롬 디 헤드 당신 머리로 투데이 오늘 앤 그러자 히 엘리사가 새드 말했습니다. 예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승천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호드 헤라 예 너희는 유얼 피스 너희 화평을 여기서 홀드는 잡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동사예요. 해서 이형식 구조입니다. 너희 화평을 유지하라는 거니까 화평한 재미있으라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엔 한편 엘리자 엘리자가 다시 새드 말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테리 머물러라 여기에 나는 I pray 당부하건대 왜냐하면 더 롤드 여우와께서 헷새드 보내셨다 미 나 엘리자를 투 제루코 제루코로 그러자 이 엘리사가 새드 말했습니다. 에이 더 롤드 리브트 여우와께서 사심과 에지 디 소 리브트 당신의 영혼이 사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위어 나 드리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디 당신을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다시 came 갔습니다. 제리코로 그때도 The sons of the prophets 선지자 여기도 선지가 아들이 아니고 수습생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게 후죠. 월 있었던 어디에 제리코 제리코에 있었던 그 선지자 수련생들이 came 다가왔습니다. To 엘리사 엘리사에게 그리고 said 말했습니다. On to him 엘리사에게 노은 알고 있습니까 도 당신은 데트 이하를 데트 이하를 덜 롤드 여우와께서 위 테이크 아웨이 데려가실 것을 디 메스터 당신의 스승을 프롬 헤드 당신 머리 위로 투데이 오늘날 여기 디 헤드 프롬이라는 것은 머리 위로 머리로부터가 아니고 머리 위로 구름처럼 들려올러갈 것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히 엘리사가 앤서월드 대답했습니다. 예 알고 있다. 아이 내가 노 안다 이트 그 사실을 호드 해라 너희는 너희는 너희의 화평을 침착해라 이런 얘기예요. 화평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침착히 있어라 시끄럽지 말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앤 이어서 엘리자가 한 번 더 새드 말했습니다. 온 투 힘 엘리사에게 테리 머물르라 아이 프레이드 내가 당부하건대 히얼 여기에 폴 왜 그러냐면 더 롤드 여호와께서 헤드 페르 보내셨다 비 나를 투 졸단 졸단 강으로 앤 그러자 히 엘리사가 새드 말했습니다. 에이 더 롤드 리브 여호와의 사심과 에이 디 소울 리브 당신의 영혼이 살고 있는 것을 걸고 맹세하니 아이어 날리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디 당신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데이 그들 둘이 다시 데이 투 그 둘이 다시 외농은 계속 가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스무개의 벌시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1기 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